이 영상은 나도 올해 진빙 빠뜨리면 채원이 볼 수 있나? 근데 너무 맛있어서 빠뜨리면 아쉬울걸요? 내가 봤지? 어쩌다 쌈신형이 되셨소 김채원은 진짜 유명한 산식형입니다 무슨 말이야 아 제가 쌈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쌈무랑 쌈신형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쌈신형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구요 합쳐합니다 진짜 귀엽네 김채원 진짜 예쁘다 당연하죠 광고가 이렇게 킹받는 건 오랜만이야 쌈신형 만나고 싶다 작년 하이볼 광고도 킹받는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뭐같아 킹받나요? 이번께 더 킹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진빙만 마시고 진저맛 나왔을 때부터 그것만 마세요 오으 amazing 해줄게요 여러분 귀여운 거 말해주고 싶다 김채원 너무 귀엽다고 희아나 드립 너무 맘에 들어요 피아나 김채원이라는 진빈 불매함 불티나게 매입하기 불처럼 뜨겁게 매입하기 쌍하게 매입하기 분량식 없으면 매입하기 진짜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댓글을 재밌게 써주시는 분들은 배워야 돼 채원님 목소리 너무 좋아 진짜 채원님은 선우해도 되겠대 되겠는데? 목소리 요정 채원 채원아에게 모닝콜 한 번 해주세요 희연아 어? 어? 빨리 일어나 일어면서 출근해야지 오늘도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